안녕하십니까 산들남자이고요. 버섯산행 나와봤는데요. 무슨 목걸이가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지버섯 민자방망이버섯이 나올땐인데요. 어제그제 비가와서 이젠 나오기 시작할겁니다. 아이고 이제 이쁘게 올라오네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비가와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맛있게 생겼죠? 이거는 꼬치장찌개 해먹으면 만남버섯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쁩니다. 이쁩니다. 이쁘게 총총한결이 있죠? 민자주 방망이버섯 아 목이버섯 이쁘게 났네 꽃처럼 모기버섯입니다. 아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기도 아주 많이 안나왔구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나봐요. 한송이 조승인씨 밖에 없는데요. 나오긴 나오네요. 이제 비에 나오기 시작하는겁니다. 이걸로 민자 스스팅 cooper 그리고 날 거리는utenant 막나오네요. 이걸로 jadi 이쁘죠? 이거 진짜? 하아.. 잘 탑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야산 이런데 돌아다니시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모노콘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한이 안나오구요 몇개씩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건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지 많이 나죠 안나왔어요 남줄버섯으로 쫙 나오는데 하나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거 보겠죠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거 이제 낙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산들남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